과학실 갑니다. 과학실. 여러분, 다시 얘기해 주세요. 이번에 컨셉이 뭐냐면요.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에요. 근데 시험지를 유출하기 위해서 과학실로 향하는 소녀들이에요. 거침없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100번만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다시 한번 화이팅하고.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자! 집으로 잘할 수 있어. 화이팅! 출발! 잘 가! 고기 갈지. 고기 갈지. 아, 야, 나. 음영 감독님 좀 줄여주세요. 진짜 무서운데. 아, 맞어, 맞어, 맞어. 아, 맞어, 맞어. 아, 맞어, 맞어. 아, 맞어. 지금 이 시간, 당신들의 시험들을 유출하기 위해 강심을 향하는 소녀들입니다. 최대한 연기에 몰입해서 최대한 감정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으아. 아, 어, 어, 어. 아, 어, 어. 놀릴 거 없습니다.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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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어, 어,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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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멈출 수 있는 물원을 소리가ым 갑작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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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벗어머쳐. 벗어머쳐. 뒤로 열걸음 갑니다. 절대 뒤로 돌아오지 말고. 뒤로 열걸음. 절대 뒤로 돌아오지 말고. 뭐하구요? 지금부터 뒤로 열걸음 갑니다. 뒤로 열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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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부터 다시 한번 대사 부탁드릴게요. 입을 마이크도 좀 떼고 해주세요. 알았어요. 뒤로 열걸음. 친절하다. 친절해. 안 걸리고 잘해야지. 왜 이래. 아마추어졌잖아. 한 번 하는 것도 아니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공포를 최대한 보게되고. либо 보었다. 대본限界 역할을 ethics. 뭐라구요? 이번에는 연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본에 충실해 주십시오. 뭐라고요? 대본에 충실해 주십시오. 재주까지 짜증내고 있어. 뭐라고요? 어른동지. 야! 과학술 선생님이 마치 골에 떨어졌다. 자고 있을 때 후딱 치우고요. 오케이!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아, 나 진짜. 너무너무 괜찮으세요. 대사 말했더니 이건 너무 대답이에요. 너무 화려하는데요. 선생님 아직 남아있으면 되더라고요. 아, 진짜. 선생님 깨기 전에. 진짜. 선생님 깨기 전에.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야! 아! 잠깐만, 나 코막이 나간 것 같아. 아, 나 코막이 나간 것 같아. 아, 진짜. 아, 진짜. 나 코막이 나간 것 같아. 나 여러분들한테 더 위험할게요. 아, 나 코막이 나간 것 같아. 아, 진짜. 나 코막이 나갔네. 야! 야, 진짜. 김 30살이 나온다고 네가 와요. 딱 받아짜고 나갔어.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이거. 아, 이거네. 뭐야. 뭐야, 이거. 아, 이거네. 자식아. 자식아, 이 새끄만. 저 또 말해줄 사람은 아파요. 안에 아무도 없어요. 내 생각에 이게 뭐 있어요? 여기 세상 밑에 무슨 종이가 빨렸는데 혹시 안 하고 싶어, 아닐까? 여기 한 번 볼까? 에스파스트.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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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꾸 떼어. 무서워. 조심스럽게 달아주십시오. 무조건 발로 차. 무섭습니다.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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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무섭군요. 자식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래도 여기보다 저기 사물함 쪽에 있는 것 같아. 무섭군요. 아, 나 정말. 계속되는 제시카의 짜증. 아, 나 정말. 야, 동네 노는 언니 같아요. 사물 찾지 마세요. 여러 번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 번 사용해야 됩니다. 저희는 우리 배우 조심스럽게 달아주시는데 잘 들리세요. 우리 배우 여러 번 써야 됩니다. 우리 소품 여러 번 써야 됩니다. 우리 소품 여러 번 써야 됩니다. 우리 배우 자식이ard. 우리 배우 Your Green Woo insightful. 다 experienced five déji 조át. 나는 другой lever. what we are so dangerous. 왜 cleats of its way to your career to something? 할 수도looking 뭐, 둘이 fat of its way to get Da Ï? 아, 왜 인데요? owad ih! 왜? 놀지 봤어요. 놀지 봤어요. 울까요? 당신은 우리가 소녀시대 팬데로 마음이 아픕니다. copies of tesi 야, 저기 봐. 저거 혹시 시험지 아냐? 어디? 어? 맞는 거 같은데? 야, 근데 저거 어떻게 가져가지? 미쳤어. 네가 해. 야, 저거 너무 고난해도야. 실제로 네가 해. 아,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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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감사합니다. 1, 2, 3, 4 아유, 아유, 아유. 앞에 김춘 수영. 자, 알았어. 잘했어, 제시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근데 제시카가 그러니까 티파니가 되게 침착하더라. 굉장히 징적했어요. 우리 티카니. 연기하고 있어요. 얼굴이 편해집니다. 잘하셨습니다. 집자 다음은 예능실입니다. 예능실이요? 태연하고 써니가 왔습니다. 안 돼요. 안 돼요.